아하하하하하 짜증나 치킨 먹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걔는 왜 연먹을 쏘고 지랄이야 엄마 머리 묶어줄게 알았지? 아하하하하 엄마 엄마 눈이 너무 당겨 ㅋㅋㅋㅋ 어? 여포하자 렛츠고 아이고 겨울아꾼님 치킨치킨이랑 뵐게 감사합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안녕 뵐게 날 위한 만월이 되어줘 총총총 종이 없어 쏘지마 이 새끼야 요즘 화가 많아져가지고 머리 위야? 물 깔려고 하는데 나는 이 자식 복숭이인데? 와 사이가 와 나 사이 이거 샷 걷는 거 보고 눈 감을 뻔했다 와 다행이다 그 운전할 때 무슨 욕하냐면 원래 맞는 속도로 잘 가고 있는데 막 뒤에서 빵빵거리면 아 왜 이래 가고 있잖아 내가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자꾸 빵빵거려 왜 니가 나 막 왜 혼자 혼자말도 엄청 많아지고 운전할 때 보면은 화가 많아지더라고 아니 내가 맞거든? 뒤에서 괜히 빵빵거리면 내가 잘못한 거 같아 막 그런 거 너무 쟤 너무하네 어 나 친한 애가 이거 사줄까 물어보던데 내가 그렇게 자꾸 짜증나게 한다고 하니까 팔 문신도 없이 이거 사준다고 이거 카톡은 안돼 이거 이거 나한테 오 이건 사야해 구상 7개라 든든하긴 한데 이게 킬장 100개인데 이거 이거 맞냐 안패 안패 바퀴 안 까졌나 자 계속 흘러가 돼 쟤 야 너도 브레이크 못 잡는 친구구나 아 내가 맨날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아 나도 맨날 이렇게 죽거든 야 너도 브레이크 못 잡는 친구구나 아 나도 맨날 이렇게 죽거든 이 차 왜 굴러가냐 진짜 큰일 났어 차 왜 이래 나 어떻게 차가 안 가져 차 왜 이래 차가 안 섰어 진짜 나 이거 남들 같지 않다 야 애살이었네 못 신나가 와 그냥 이런데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완전 미친 짓이야 이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라도 가야지 이거 나중에 답이 없다 아 아 그래서 큰일 났다 애살이라서 살지 않았어 애살 프라이팬 맞은 거 아냐 아 살았다 내가 이 자리 좋은 데 알고 있지 하하하하 저리 좋은 거 인정? 내가 여기 예전에 대회 때 받았지 하하하하 아 이렇게밖에 못했어 하하하하 서클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벌써 마지막 서클이야? 그건 예상 못했는데 나 빼고 3명 저 문 여기 아니? 아니? 아 핏 맞았어 아 핏 맞았어 아무것도 안 보여 아 핏 맞았어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뭐야? 핏이야? 발소리도 안 났거든 걸어와서 났네 진짜 안 보이네 하하하하 다시 한번 보자 이거 내가 이상한 점은 뭔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자꾸 벽을 보는 느낌? 여기서도 이렇게 뭐 여길 보는 느낌? 뭔가 내 좀 내가 심 병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정도로 ESP라고 말을 못해가지고 이거는 아니 자꾸 벽을 줌하냐고 근데 뭔가 플레이하는 게 좀 뭔가 어리버리해서 좀 헷갈려 사실 이렇게 의심해도 아닐 때가 있어가지고 거의 근데 반반이야 반반 확률은 아하하하하하 아 아 짜증나 치킨 먹을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걔는 왜 연막을 쏘고 지랄이야 자 가봅시다 이번판은 우리 경쟁적이지만 보급을 한번 먹어볼까요? 어 온다 온다 과연 주나요 과연 보급회사는 어떤 총이 나올까 길이 나왔으면 좋겠다 뭔가 이번판 길이 먹고 기어다니고 싶어 그런 날이야 아 제발 여기서 뒤집어 와 100점 여러분 박수 바퀴사는데 안 죽어 난 산둥이니까 지지 않아 죽이러 가자 어 얘 세웠어 와 안 밀리네 어디갔지 거니 타고 있어 와 개잘의 고수다 도망쳐 아하하하 여기 집 한번 먹어보자 마사 한 개만 있으면 되지 그래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와 차 치니까 아하하하 오 나이스 나 있을 것 같아 그치 힐 진짜 도망쳐 깜짝이야 막기 포기하자 뛰어다니자 그냥 차 없는 게 낫겠어 처음부터 돌선 가야 꼴 그랬다 이렇게 돌선으로 껌짝 펼 줄 알았으면 뒤 좀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못 보지 않을까? 애살, 애살 뭐야? 너무 잘 써 사실 애살이라서 무시하고 띈건데 애살 너무 잘 써 서클이 올라가야 되는 서클인 거구나 내가 돌선, 여기 자리 괜찮나? 내가 자리를 안 써봐가지고 돌선 잘 못하거든 하나, 둘 이건 예상 못했는데 잡았다, 그로자 온다 아, 다행이다 아, 불 안 밟아서 다행이다 와, 나 그로자 너무 긴장했어 그로자, 그로자가 너무 갑자기 자리가 너무 불리해가지고 개미 같다 생각 줬어 그로자 뺏을까? 여섯 명이라 먹어도 되겠지? 이거, 그로자 먹다 죽으면 운명이야 그로자 못 참지 이 자리 너무 좋은데? 아, 여기 너무 아늑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치킨이다 여러분 지금 딱 할 말이 하나밖에 없지 중전해 그쪽으로 잡히면 안 돼 노란 핀쪽으로만 안 가면 돼 역시 나에게 시련을 주는구만 나 그냥 집 뚫을래 어디 엎드렸는지 모르는 애랑 싸울 바에 집을, 집, 그로자니까 집을 이기자 어때? 덤벼! 나와! 어딨어? 차는 가면 안 되는데 아, 차가 가는 계획은 없었는데 괜찮아? 왜 괜찮아? 미안해, 널 버릴 생각은 없었는데 얘가 너무 잘 쐈어 솔직히 해오소였을 줄 알았는데 아, 석과 어떡하냐 저 사람이야 어, 사면 있다, 뒤에 반면 죽었고 아, 죽었고 났어 제발, 제발,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오른쪽을 닦고 싶은데 찾았다 찾았다 와, 이거 무슨 행운인가 아, 어떡하지? 1대1인데 상대가 엄청 잘하는 무림 고수야 무림? SR 고수야 하지만은 삼툭이지 쫄지 말자 수류탄 터지면은 와, 얘 뭐야? 너 핵이야? 핵무새, 핵무새 등장 아, 조끼 또 터졌어 얘 뭐지? 같은 데다 두 개 까버렸네 왼쪽도 안쪽도 안쪽도 안쪽 탈기 수류탄 부터 조끼 발작 탈기 와, 핵인가봐 너무 잘 쏜다 내가 볼 때 핵같애 SR도 다 맞고 AR도 다 맞은 게 판단이고 자신이고 얘가 핵이라니까 핵 아니라고 할 사람? 핵이야 이거 왜 이런 느낌이야? 핵이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했었어야 되는데 딱 밑에만 먹으면 할 만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여기까지 보내주질 않네 레벨이 아닌 방금 총이 다 벗겼어 그냥 봐봐 얘 키란 거 다 보실게 일단은 SR 지금 키라는 거 수류탄 까는 거 베리니 SR 쏘는 거 싹고수 그리고 다른 장면 SR 쏘는 거 싹고수 머리 보이지도 알았죠 거의? 일단 신고는 할게요 아 근데 진짜 핵 진짜 많다 그치 마지막에 어떻게 했으면 이겼을까? 마지막에 이게 자신이 없다 다시 돌아가도 그치? SI